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법부가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판사님들이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나 논평을 가급적이면 상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판사가 발급한 영장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채널A 기자의 검은유착 의혹 사건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엮기 위해서 작심을 하고 달려던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은유착 의혹 사건은 일반인들의 눈에도 작전 냄새가 너무 심하게 풍깁니다 기행 냄새가 너무 심하게 풍깁니다 오히려 검찰과 언론의 유착보다도 권력과 언론의 유착인 일종의 권은유착 의혹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제3의 관찰자가 보기에도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는 특종의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모든 그런 기자들의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 사건으로 수감된 이철이라는 사람에게 다소 과장되고 거짓 섞인 편지를 보내서 유시민 씨 등의 연류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여권 국회의원과 사기정과자, 제보자죠 신녀방송 등이 힘을 합쳐서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를 함정으로 유인했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만남 장소에 미리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목표는 기자 자체가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건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을 엮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검사장을 빌미로 윤석열 씨를 아웃시키는 그런 기획하에서 움직였다고 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미 미움을 받은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조국 등 현 정권 수사를 담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이동재 기자와의 대화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시민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도 강요 미수죄라는 억지 제목까지 갖다 붙여서 기자를 구속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목표는 한 검사장이고 궁극적으로 이번 기획사건의 최종 목표는 윤석열 총장입니다 수사는 대단히 편파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지휘하는 수사팀은 내놓고 편파적인 수사를 처음부터 진행했습니다 함정을 판 그리고 기자를 유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소환 조사가 없었습니다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관련 언론사도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게 편파적인 기획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욕을 먹는 겁니다 정치검찰로 다음 질문은 판사의 공정성입니다 정치화된 검찰이 설령 그런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법원의 공정성입니다 정말 법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치화된 검찰에서 한 검 더 나아가서 정치화된 사법부 정치화된 판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번에 영장 담당 판사인 김동현 판사가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판사가 밝힌 구속사유는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게 정치적입니다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노골적으로 정치적입니다 내놓고 정치행위를 했다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사소송법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인신을 구속하기도록 그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당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김동현 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사유로 밝힌 것도 절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판사가 저런 법리 해석을 할까 주요 구속사유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다 한마디로 전례가 없는 설례가 없는 그런 구속사유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속하기 위해서 억지로 구속사유를 하나 갖다 붙인 겁니다 이 영장에는 이동재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는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장에도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김동현 판사는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장 범위 내에서만 사안을 판단해야 된다는 정말 중요한 불고분리의 원칙조차도 내평개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정치판사와 정치검사다 이렇게 불러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판사 스스로 정치적 편견을 대놓고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말았다 훗날 대단히 부끄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겁니다 다음 질문은 김동현 서울중앙지검 영장 담당 판사입니다 김동현 판사는 2020년도 2월 24일날 정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김동현 판사는 1971년생입니다 전북 남은 출생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인물입니다 사법행령권 남룡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을 내걸고 설치되었던 법관대표회의가 2020년 4월에 첫 회의가 열렸을 때 김동현 판사는 부의장으로 선출된 바가 있습니다 2018년 10월 23일날 시사전을의 조회수 기자는 김동현 영장 발부 판사를 두고 당시에는 인천지법 부장 판사였습니다 전국법관대회를 주도하는 차세대 리더라고 그렇게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는 판사님들이 아니라 판사니언들이란 표현을 앞으로 유행할 것으로 봅니다 이 당에서 상권분립의 와해와 붕괴에 더해서 일부 판사들의 정치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모든 판사가 아니겠지만 일부 판사가 사법부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상권분립의 와해와 붕괴 큰 이력을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도 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행보를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정말 나라 전체로서는 사법부가 완전히 먹칠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화된 검찰과 정치화된 법원에 정치화된 판사들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식식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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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